곰 딸기가 피었어요 찍는데 제 다리를 그냥 딸기 가시가 사로잡네요 막 붙잡네요 딸기 너무 탐스럽습니다 숲에 한참 들어왔어요 딸기 좀 따먹어보려고 저기 안쪽에도 이렇게 고이네요 이게 산딸기들은 그냥 마트에서 사먹는 과일들하고는 비교할 게 못 되는 그런 맛이 있잖아요 풀향이 배어있다고 할까요? 초록의 향이 배어있는 것 같아서 야생 산절매들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오늘 좀 따먹어봐야겠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